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김소연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정말 김소연 씨는 국민의힘에 들어갔으면 일당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샛님들이 참 많습니다. 전투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력이라는 것은 깡만 있어서 안되고 필력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또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되고 머리에 좀 덩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의 3선 4선 되더라도 무슨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 걸 하나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힘당이 항상 웰빌 정당이라고 왜 여러분들 그렇게 두드려 맞느냐 하면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소연 변호사가 어떻든 간에 낙마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국힘당의 한동훈 씨 이번에 공천을 보게 되면 본인도 물론 고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민경욱 전 의원이나 김소연 씨나 도태우 씨나 이런 사람들은 전투력이 막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 쓰는 능력 이런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는 능력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하루아침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요즘에 김소연 변호사가 본인은 낙마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대전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그러니까 아마 후보들이 김소연 변호사한테 요청했을 겁니다. 왜 김소연 씨처럼 그렇게 뭐 아주 순발력이 빠르고 재치가 있고 공격력이 있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재능입니다. 그 전투력을 제대로 갖추는 거지. 막말하지 않고 여러분 전투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이 이제 공보단장을 맡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도와 적극적으로 아마 국민의 힘을 돕기로 그렇게 결심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전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김소연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것은 오늘 처음 제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이제 글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김소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상당히 위하는 쪽이고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글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죠. 이 국힘당에서 여러분 김소연 변호사만큼 싸울 수 있는 사람 참 없습니다. 내가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직접 만나도 받고 방송에서 불러서 인터뷰도 해보게 되면 그 순발력 재치 그 다음에 그 지적능력 이런 부분이 막강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을 위한 변호 이런 글을 지금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대세를 추종하고 계산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을 위한 변호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좀 잘 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뭔가 아니까 소신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 내하고 이런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시죠 이미 총선은 진 것 같으니까 대통령 다시 나하자고 언론이 약속이나 한 듯 용산 리스크다 뭐다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 언론이라는 것은 냄새를 잘 맡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미 총선은 진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한 문장으로 보는 것이 김소연 변호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판세에서 많이 밀리고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일 억울한 것은 대통령 윤석열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잘 아신 걸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부터 이렇게 자신 없어서 핑계될 국리만 하고 있는 국민의 힘과 후보들의 패배주의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국민들은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치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지 용산 때문입니다라고 핑계끄리부터 찾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당이야 바보야 문제는 후보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공천은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지금 폐색이 여러분들 찢어지니까 지금 와가지고 윤 대통령 때리게 나서지 말라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화는 진실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첫 단추가 왜 끼게 됐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투입되게 됐습니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부정선거로 점철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가 보인 게 뭐죠? 인요한 씨 중심의 핵심위원회를 가동한 것이고 윤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가 뭡니까? 의사정원 학대 방안 카드인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모두 다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에 침묵하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이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이라는 건 선거 결과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표를 집어넣을 거냐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진실을 다 외면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윤 대통령은 그냥 배란 것으로 자기를 몬 겁니다. 국힘은 패배하기로 결정한 거고 윤 대통령 지하에서 치러졌던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표를 뭐죠? 더블당 후보한테 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세 번 그렇게 한 겁니다. 문 정권 하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 정부 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뭡니까? 득표소를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윤석열을 위한 변호를 쓰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절반은 사실이라고 보지만 이 정도 상황까지 이런들 밀리게 된 것은 윤 대통령께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입을 닫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윤 대통령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고 억울한 것은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앞으로 겪을 고초라는 것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김소연 변호사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이제 표현을 안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며칠 전에 제가 공개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역대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2024년도 강서구청장 선거, 2018년도 강서구청장 선거,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 2023년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 여러분들 득표소 조작해 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최종 결과를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아가 숫자를 분석해 보니까 후보별 득표수에서 사전특표 득표수가 죄다 뭐한 겁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만든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거소선상투표가 다 뭡니까? 동별자료들을 다 프로그램을 돌려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못 잡아낸 것은 뭡니까?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만 못 잡아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어느 놈이 그 짓을 했는지를 잡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잡아와야 선거무요소송을 원고책 소송을 기가 성소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65%를 부풀리고 어차피 국민들은 실제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왔는지를 모르게 만들어놨으니까 3만 8,306표를 좀 확보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두 장당 사전투표소에 두 명이 올 때마다 예를 들면 1번 더블당 후보가 기표대표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그래 선관위가 발표한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3분의 2는 진짜고 3분의 2는 보너스로 집어넣어준 거고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들이 모른다 몰랐다 그건 막 믿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걸 다 밝힌 거지 않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제가 방송 첫 해는 대부분 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김소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보고 윤석열을 위한 변호가 절반은 사실일 수가 있지만 절반 이상은 어마어마한 뭡니까? 패착을 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이런 선거를 가지고 임기 3년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표를 다 쑤셔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에다가 저는 정치를 할 그런 뜻도 전혀 없고 이미 연배도 여러분 정치할 수 있는 연배는 지나가 안 갔고 그래서 그냥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 나라에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 이렇게 선거를 다 도독질을 해 가지고 선거마다 도독질이 일상화에 돼 있는데 무슨 판세 분석이니 여론조사니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냥 몰고 가는 거가 국민을 완전히 바보 천치나 뭡니까? 그냥 무슨 개, 우렁이, 똥개 그런 걸 여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